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무슨 가방백 하나에 아무리 명품이라도 200만원이야 난 절대 못사겠네 집이나 가야지 갖고싶다 어떡하지 돈을 어디서 마련 편의점 알바생을 구한다고? 시금 8천원? 그래 여기서 알바를 하면 그 200만원짜리 명품가방이 내 애기가 될 수 있을거야 당장 알바를 한다고 해야겠어 아침이나 먹어야겠다 여보가 아침을 차려놨겠지 아 아유 된장찌개네 어 여보 아침 이거 먹으면 돼요 아 이거 된장찌개 여보 어디가 난 깊이 볼일 있어 약속 있어가지고 여보는 그거 먹고 알아서 출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 아 여보 어디가는데 어디가는데 아 여보 아 여보는 말해도 몰라요 하여튼 뭐 그런게 있어 아줌마들끼리 약속 있어 하여튼 남편은 그런거 몰라도 돼요 네 그 된장찌개나 먹어 나 갈게 아니 이렇게 아침 일찍 어 여보가 맨날 집에만 있다가 어딜 나가는거지 수상한데 흠흠흠흠흠 아 여기가 내 얘기를 살 수 있게 그 돈을 주는 알바 장소군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일단 청소를 쓱쓱쓱쓱하고 아 어디보자 흠흠흠흠 와도 못 알아보게 해야겠어 걸리면 또 뭐라 할지 모르니까 음... 일하는 게 보람차긴 하네 어디보자 이렇게 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돈이 이렇게 나왔고 아휴... 아휴... 손님은... 언제 오는 거지? 아휴 허리야... 어머머머머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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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잉에스... 네 잉에스 환영합니다 아휴 아줌마 여기 음료수 어딨어요? 음료수? 아 음료수 저기 왼쪽에 가시면 끄트머리에 있어요 아이고 알았어요 금방 가져올게요 뭘 골라야 되지? 아휴 저번쯤에 샀던 거 이거 사야겠다 아이고 이거 이거 어허? 여기로 해가지고 어휴 아줌마 아줌마 자자자자자자 이거 계산해줘 이거 이거 아휴 그리고 내가 저번주에 봤는데 내가 그거 사갔는데 이것도 1 플러스 1으로 주더라고 이것도 가져갈게 뭔 소리예요? 그거 1 플러스 1 아닌데?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저번주에 샀을 때만 해도 한 개 더 주더만 아이 아이 그거 그거는 저번주 1 플러스 1 상품이구요 이번주에는 그거 상품 1 플러스 1 없어요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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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내가 그거 좋았는데 이거 안 주겠단 거야? 이것도 좋고 그것도 좋았는데? 어? 아이 근데 이제 1 플러스 1 행사를 안 해요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 저번주에 주고 이번주에 안 주고 이런 게 어딨어 아줌마 아 그런 게 있.. 그런 게 있는데 아 아줌마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일단 이거 안 먹을 테니까 네 자자자자자 이거 받고 그러면 그거 가격 깎아줘 아이 가격 깎는 거 안 됩니다 고객님 아니 그럼 가격도 깎는 것도 안 돼? 그리고 하나 더 안 줘 아 그럼 저번주에 하나 줬는데 이번주도 안 주고 뭐야 고객 어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사기 사.. 사기.. 사기.. 사기가 아니라 고객님 아 당신 알아봐 사기지 아 사장 번거봐 아 미치겠네 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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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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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야지 띡.. 띡.. 다해서 천만 원이에요 음.. 잘 마실게 천만 원은 못해 잘했어 그 후우 참는다 참아 내가 아기를 위해서 참는다 W Government 일이라는 게 참 힘드네 여기다가 이렇게 재고 넣고 물건도 채워놔야 되고 어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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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잉혜스, 잉혜스입니다. 환영합니다. 어, 잠깐만. 어? 저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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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네, 네, 손님. 술 어디 있어요? 아, 술, 술이요. 술이, 술이 맨 왼쪽에 벽에 있어요. 친절하시라. 자, 이 술, 술을. 자, 여기 있다. 튀기는 거 아니야? 자, 여기 소주 한 병 결제해 주세요. 아, 네, 소주 한 병. 네, 띡! 네, 3천 원이요. 네, 돈, 돈. 네. 돈은 가불로 하고요. 근데 그나저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분 같은데? 아, 왜 그럴 리가요. 오늘 여기서 처음 알바하는 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할머니를 닮았나? 응? 할머니요? 뭐지?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근데... 아, 네, 손님. 제... 제 얘기 좀 좀 들어주세요. 예, 얘기요? 네. 아이, 저희 집에... 어이? 그, 그, 뭐야? 어이? 술만 먹으면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 그 마귀할머니 살고 있어요. 응? 술만 먹으면 내쫓으려고 하는 마귀할머니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술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어이? 그 형수님인데 아직 그냥 얼굴 닮아서 그런지 성격도 더럽고 그냥... 뭐 떼먹고 그냥... 뚱뚱하고 그냥... 아니, 뭐... 형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겠죠. 에이... 그 뚱뚱한 게 어떻게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아이, 다 생각이 있겠죠, 손님. 손님. 아냐, 아냐. 그... 생각 없이 사람 괴롭히면 안 돼, 어? 안 된다고? 아냐? 당신이 뭐라고 그래? 아, 손님 일단 돈 주시고 이제... 예, 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네... 돈 주세요.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 하여튼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돈, 돈은 주고 가야지! 돈은! 집에 가기만 해봐! 아, 편의점이 이렇게 힘든 거였나? 아, 진상 손님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젠 좀 괜찮은 손님들 오겠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줌마! 네, 내 귀여운 손님. 네,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먹을게요. 아, 근데 그거 계산하고 드셔야 되는데? 씨야! 어? 어? 나 이거 먹을 거야! 아니, 아니. 저희 핑크머리 손님 그러시면 안 되고 계산하고 드셔야 돼요. 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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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릇가야 여릇가 씨라 씨라 여릇가야 여릇가 아니, 아니, 손님! 손님! 어? 손님, 손님. 아, 안 돼요. 계산하고 드셔야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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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여릇가야 여릇가! 싫어 여릇가! 아, 진짜! 아, 손님! 아, 손님. 아, 손님. 너무 시끄러워요. 손님. 계산하고 드셔야 돼요. 이리 오세요. 아줌마! 네. 세영이 딱 우리 엄마인데 왜 이렇게 못 시켰어요? 어? 내가 우리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나? 아줌마. 이거 뱃살 도톰하게 딱 우리 엄마인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손님. 제 뱃살은 절대로 두툼하지 않고요. 손님, 계산하세요. 아줌마 잘 먹을게요. 우리도 공짜로 먹겠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요로로 집 가서 보자! 벌써 알바한지 꽤 됐네.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고 이제 한 시간만 더 일하면 집에 갈 수 있다. 기다려라. 네, 귀여워.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알바생이신가봐요. 네, 그럼요. 전 알바생이에요. 기피코 알바생이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 그게 다름이 아니고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집에 가기 전에 큰 상자가 필요하거든요. 큰 상자. 상자가 큰 게 필요해요. 큰 상자요? 큰 상자? 저기 빈 상자 좀 있긴 한데 왜요? 아, 저거 좀 살 수 있을까요? 상자를 산다고요? 상자는 파는 게 아닌데? 네? 아, 아이. 아이, 그게 아니고 아이, 또 비, 이거 비밀인데요. 비밀인데요. 제가 네. 집에 아내,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내분이요? 아, 그 아내분 왠지 이쁠 것 같은데. 네. 아, 아, 이쁘긴 한데요. 좀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아이, 그게 다름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골프채를 샀거든요. 골프채를요? 엄청 비쌀텐데. 네네네네. 네네네네. 아, 정말 비싸죠. 정말 비싸죠. 아내 몰래 골프채를 좀 숨겨야 돼가지고 상자 좀 살 수 있을까요? 아, 상자요? 아, 네네네네. 근데 어떡하나? 네. 네네네. 왜 그러시죠? 네, 저희가 상자는 못 팔 것 같네요. 제가 방금 다 부셔버려서요. 아이, 상자가 이렇게 뻔히 있었는데 왜 그거 안 팔아요? 아, 그러게요. 아, 근데 기왕이면 그 골프채 산 거 마누라한테 바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집 가서 걸리면은 뚜드려 맞지 않을까요? 아이, 아이, 안돼요. 우리 여부한테 말하면은 아주 그냥 죽어요, 죽어요. 아이, 이거 안되겠네. 그냥 뒷마당에다가 땅속에다 묻어놔야겠어요. 아이,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뒷마당 땅속에? 아이, 절대 모를 거예요. 우리 아내는 아이, 그냥 집에 가야겠네. 아이, 이거 퇴근했다고 퇴근했다고 말해야겠네. 아, 뒷마당 땅속에? 네, 이따 죽었어. 아, 왜 이렇게 손님들이 다 이상한 사람만 오는 거야. 아아... 아, 흠, 흠, 흠. 아, 흠, 흠. 아, 여기... 음료수가 어째?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아이고! 흠. 흠, 흠. 아... 어서오세요. 이니어스 25미라아. 네이. 아, 안녕하세요. 저... 음료수랑요? 네네, 네. 음료수랑... 저기,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저거, 저거. 담배 저거. 저거 하나 주세요 담배요? 미성년자한테는 피면 안 되는데 죄송한데 좀 어려 보이시는데 이렇게 늠름하게 생겼는데요 죄송한데 모자 좀 벗어주실 수 있나요? 모자는 왜요?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모자 알겠습니다 담배 빨리 주세요 담배 왜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담배 왜 샀냐고요? 네 제가 필 건 아니고 네 저희 엄마가 담배가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분이셔서 아 눈을 피하시네 엄마가 담배를 피시는구나 그래서 아드님이 이렇게 담배를 사러 오셨구나 아유 뭐 아들까진 아닌데 엄마가 너무 담배를 피었고 담배 빨리 주세요 엄마한테 사다 줄게 아들? 아들 오늘 후드려 맞아 보셨구나 우리 아들 미셨구나 빨리 퇴근하고 싶다 빨리 퇴근하고 싶다 언제쯤 집 갈 수 있는 거야?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가위 어디 있어? 가위 어디 있어? 가위요? 가위 바로 뒤에 여기 있어요 여기 어이 이게 이거밖에 없어? 이 가위밖에 없어? 이거? 네 저희 가위 그거밖에 없는데 네 아니 이런 가위 말고 인마 이런 거 말고 그 그런 거 말고 그 가위 있잖아 그거 그거요? 어 그 가위 그거 그 가위가 뭔데요? 아 그 가위가 글쎄 그거 핸썸 가위 뭐지? 하하